고인의 의혹 덩어리로 몰아간 이들은 고인은 이 사건과 무관함이 밝혀졌다고 하지 않았고 엉뚱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갔던 것에 대한 미안함의 표현도 보이지 않는다 12월 6일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입니다 일찍이 조국 전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을 좋아했듯이 고민정 대변인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치활동을 하기로 결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주제에 넘은 행동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 수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지금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고 현재 검찰이 사건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좀 기다리는 것이 공인의 태도입니다 그것도 청와대 대변인이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고민정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고인은 김기현 비리 의혹 사건과는 무관하다라고도 쓰고 또 고인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 대면 청취 때문에 내려갔다 이렇게 글을 써기도 했습니다 고인이 김기현 비리 의혹 사건과 무관하지 아닌지를 판단한 것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검찰의 일입니다 검찰의 일은 검찰이 하면 되고 청와대 대변인의 일은 대변인의 일을 하면 됩니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을 대변인이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검색해 보니까 1979년생으로 올해 우리 나이 40살입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하면 좀 젊은 대변인이구나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그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죠 청와대를 대표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입을 열어야 할 때와 입을 다물어야 할 때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것을 판별하는 것은 사리분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면 쉽게 담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질문은 청와대 사건에 대한 대응법입니다 사방에서 마치 집중적으로 포탄이 날아와서 떨어지는 상황처럼 지금 청와대 내부 인사들로서는 더러 억울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제쳐두고 자꾸 의혹을 해명하다 보면 우선은 의혹에 대한 해명이 또 다른 의혹으로 번져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의혹에 대한 해명은 보통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들이 사건을 은폐하려 드는구나 그런 의심을 사게 합니다 때로는 기다려야 할 때가 있는데 특히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기다리는 것이 좋을 뿐만 아니고 마땅히 기다려야 됩니다 청와대 자체 조사 결과라는 이름으로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해명하려 드는 것은 의혹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습니다 설령 그런 의도를 갖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청와대의 발언이든 해명이든 간에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청와대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조속한 시간 내에 마무리되어 의혹들이 해명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짧은 멘션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혜는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입을 열어야 할 때와 입을 닫아야 할 때 자신이 나서야 될 때와 자신이 나서지 말아야 될 때를 구분하는 그런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금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혜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본래 권력에 대한 공격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을 지게 되면 숙명적으로 타인들로부터 심한 공격을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 공격으로부터 자신과 조직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럼이 없도록 처신하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는 엄정한 검찰 수사를 기대한다 정도의 발언에 머무는 것으로서 충분합니다 지금처럼 마치 청와대 대변인이 또 마치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피의자 대변인처럼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해명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 뿐더러 오히려 부작용만 더 커지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